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. 편곡을 하고 작업물을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편곡도 해야 되고 베이스도 만들고 드럼도 찍고 메인 라인도 넣고 보컬도 넣고 믹싱 마스터링을 해야 되는데 공사 실력이 안 되니까 계속 마무리 단계까지 못 가는 거죠. 이게 첫 번째 원인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작업물이 계속 쌓일 때는 이런 겁니다. 조이 베레즈가 한 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한 곡을 작업을 할 때 이틀 이상 작업을 안 한다고 했어요. 그 대목이 아주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이겁니다. 제가 오늘 군대 가는 친구 때문에 엄청 하루 종일 마음이 그 친구 생각이 하루 종일 나는 거예요. 근데 일주일 뒤는 어때요? 그 친구 생각 안 나요. 어디서 흙밭에서 구르고 있는지 아니면 화생방을 하고 있는지 뭐 알아서 하겠지. 신교대에서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따로 그 친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곡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그 기분일 때 노래를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 기분이 떠나가고 나면은 별로 그 감정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. 물론 몰입을 해서 그때 친구가 가면서 손 흔들고 슬픈 표정 지었던 거 2년 동안 앞으로 못 보는 거 2년에서 줄었죠 이제.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몰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나의 관심사는 이번에 새로 소개받은 어떤 여자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 친구는 안중에도 없어요. 그렇게 되면은 비트라든지 가사라든지 완성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 내에 완성을 하세요. 형 가사를 어떻게 16마디를 16마디를 3개 정도 벌스를 써야 곡이 완성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틀 안에 쓰나요?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. 어느 정도의 16마디를 대강 완성해놓고 퇴고작업을 하면 되죠. 그러니까 뭐 라인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발음이 씹히는 부분은 좀 단어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듬어서 완성을 하는 거지 기본 골자는 빨리 완성을 해버리는 거죠. 저는 제가 찾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느낌이 왔을 때 그 느낌이 떠나가기 전에 완성해버려라. 네, 이게 저의 답변이었습니다.